앞으로에 좀 보기... 아 좀... 아 아니다. 달만있어 가자. 일단 남부를 방어를 해야겠다. 남부도 한 번 모가지 쳤던 것 같은데? 그래도 플랜이 많네? 성역 이속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게 최선인데? 안녕? 투리아더스... 어디가? 잘 말 있으면 뭐고? 뭔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이 군단 이거 뭔데? 저건 복구네? 팬톤군대... 다 신병딸인데? 일단 몰아주고... 직접 싸워도 될 듯? 잘만있어도 굳이 소모시킬 필요 없이... 한 번 붙어봐? 아니야 일단... 내가 성공으로... 성공인 걸로 만드는 게 좋아 들어갔죠? 이거 시아 딸린다... 저건 좀... 고소서가... 어 무시 공기병 16개 근데 어? 제국에도 공기병이 있는데 제국이 공기병 운용을 별로 안한다? 약간 밸런스가 바뀌었나? 그래도 이 정도 군난 규모면 몇 십마리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공기병이 공기병 중에 없는 문화권도 아니고 공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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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끊겨? 왜 끊겨? 아 또 다 도망가나 보다 와 애들이 너무 양심이 없이 도망가요 왔으면 끝까지 싸워야지 왜 렉 걸리냐 이거? 렉 걸리네? 아 저거 줄줄이 나가고 있어서 그런가 지금? 왜 렉 걸리지? 다 나가네 다 나가 안 해도 도망갔다 반수가 도망갔어요 반수가 뭐야 결국 또 다시 싸우라고? 너네들이 성공이야 여전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굳이 아 굳이 이렇게 두 번 싸우게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이거? 의도를 모르겠네 굳이! 여전히 계열 those ROOP MAKER SHIELD WALL SOLDIER MOVE 이번 건 다 신병들 밖에 없거든요 나 죽을 준비해야지 ROOP MAKER SHIELD 영주가 문제인거죠 아 잠시만 내가 문제네 코리아 공룡이 또 짱된건가요? 아 우리 농민들 그래도 신병은 칼을 쓰긴 하네 농장기구 농기구가 아니고 아 이거 다잡아라 놓치지마라 아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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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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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영주 퍼룩 가져와 자 됐죠? 우리 영주님들 남부는 어쩔 수가 없다. 너희 너무 나를 괴롭혀 네! 퍼룩! 더 좋아! 퍼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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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래도 남부는 크게 타격이 없다 남부도 한 10마리 이상 잘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아닌가 지금 처음 자르나 참 말이야 지금 처음 자르는 거란 말이야 저 로시스 군대 뭐 하는지 한번 볼까요 뭐 뭐하려고 지금 저렇게 어디가 정찰 중이야 뭐 뭐 뭐 뭐 어떨거야 어떨까 야전은 결론니 이걸 도와줘야될까 조금 더 버티면은 얘가 묻는걸 해줘야겠지 미끼로 쓰기에는 조금 그치 우리가 성공인가 애들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성공이네 공병으로 빼고 공병 이만큼 나오고 비병 이만큼 아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비죽.. 은근히 비죽고 들어오는데 화살이 수약할 별론데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잘 싸운다 얘네들 티어가 높은가보다 높네 티어가 공략 티어가 높아 연 한쪽 무너졌죠 고병라인이 아 티어가 높았네 고병대가 쟤네들이 우리 애들 좀 한쪽 한쪽이 바윙이 무너졌죠 지금 고병라인이 고병라인이 고병라인 아 그래 내 전력 반타작났다 또 떨어진? 떨어지네? 조금 많이 아픕니다 다 좋아 영주포로 다 좋아 영주포로 아 근데 남부가 아직 군단이 하나 더 있어 저 위에 봉성 들어오지 않냐 봉성불 정신없이 약탈하고 계신데 그거 약탈 하시면 안되는데 약탈의 대가는 뭐다? 목을 떨무는 거지 저 위에 봉성불을 지켜봅시다 저 위에 봉성불을 지켜봅시다 저 위에 봉성불을 지켜봅시다 테르토기아 또 공성 걸렸죠 이거는 또 스퍼지아 같은데? 아이틴 달래 자꾸 로시스가 아 죽기 싫은데? 잘 말했어 딱 봐도 그 남부 군단 남았던 거 아 근데 티어가 높지 참 군단병 60마리 원기옥 모아가지고 나한테 꼬라박는 거네 남부 얘네들 야 이거는 그냥 1대1로 싸우면은 손해가 너무 심하겠다 아 그렇지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 이거 도시 병력이랑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테르토기아 뺏겼죠? 어쩔 수 없었어 시간만 끌다가도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하얀 뒷거리 보니까 이 경험치로 뭐올리죠? 도전과제 달성 솔로몬의 왕 도전과제 뭔지 어떻게 보지? 이걸로 봐야되나? 하루에 만데나르의 수입을 달성하세요 2.5%의 플레이어가 이 도전과제 달성 하루에 만데나? 나 내가 어떻게 하루에 만원에 만데나르를 얻었지? 아아 그냥 총.. 그냥 돈 나가는 거 말고 총 수입을 얘기하는 건가? 아 이거 들어갔다 안녕 너네들이 성공이다 분명 너네들이 공성친거다 이거 아 나잉크님 어서오세요 매일이 휴일이라서 늦게까지 좀 해야죠 나잉크님 되게 늦게 오셨네 아니 들어가 계셨는데 아무 말씀 없으셨던건가? 아 갓 오브 워투 아 갓 오브 워투 아 갓 오브 워투 나도 유튜브로 보고 있긴 한데 다.. 다는 못 봤어요 저도 소를랑 싸우는 것 까지는 봤는데 갓 오브 워투 그거 지금 뭐 팀게이머 나온건 아니죠 어? 컨솔로 나온거니 지금 댓글잼이에요 그러니까 갓 오브 워 뭐.. 재밌지 당연히 워낙 유명한 게임이니까 나도 다 그 유튜브로 플레이 해봤지 유튜브로 불격 불격 와 근데 티어.. 확실히 티어가 좋다 얘네들이 병력 티어가 높으니까 뚫리죠 지금 내년 싸우려는 기하 스팀은 스팀은 2년 지나야 4월에는 기하 그거 해야지 스타필드 해야지 내년에는 병력 많은데 왠지 모르게 킥맞는다고? 에이 이거 병력 얼마 안맞나요 군단이라서 그래 지금 병력 안맞아요 다 농부잖아 지금 이거 봐 농부잖아 농부 헐벗었잖아요 헐벗었잖아요 같이 뺐다고 부대창 좀 켜보라고 부대창 뭐 안받아도 되잖아요 대충 다 대충 보여줬잖아요 여기 센투로 이거 센투로 팔래 어흠 그 잠깐만 혹시 영주 프로 갖고 있니? 영주 프로 영주 프로 영주 프로 얼른 얼른 모가지를 다 쳐야겠어 너무 힘들어 영주 프로 도와주 영주 프로 영주 프로 영주 프로 영주 프로 영주 프로 영주 프로 방금 보여줬죠 내려오면서 그거 못 봤어? 다 보여줬잖아 한번 스크롤 내리면서 콘야트 히어별로 천천히 일단 밑에서부터 보여줄게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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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정도 있습니다. 이부턴 이제 영주 그 우리 애들 뭐 입혀줄거라도 있나? 어? 60? 내가 뭐지? 75? 그렇게 맞지는 않네요. 군단이라서 그런거라니까 이거 타도될 듯? 뭐라도 입혀줘야지 애들. 너무 헐벗고 있어. 하벗이라도 대충 입혀줘야겠다. 투구가 없네 투구가. 투구가 쓸만한게 없네. 뭐 귀족만데레. 그니까 영웅들. 영웅들. 고용이는. 스트로지아 평화 맺자고 하는데 뭐 뭐 뭐 돈을 돈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뭐 그냥 무조건 하지. 하지마. 내가 돈을 주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아세라이가 왔네.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얘네들 또.